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시지 어떤 거 적으셨어요? 건강, 한탄 건강 감사합니다 이은아 이은아 혹시 멘트 어떤 거 많이 적으셨어요? 네 멘트 어떤 거 적으셨어요? 지번함이요? 상규 선수 혹시 멘트 어떤 거 쓰셨는지 네 혹시 어떤 팬분들한테 나눠주실 예정인가요? 약간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요? 아기들이라든지 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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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어떤 메시지를 주로 받을까요? 제 마음이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응원 많이 해달라고 아기가 또 어떻게 못 합시다 아기들 가운데로 나가야 해 가운데로 지금 이제 선물 관련된 집사장 혹시 어떤 말을 적었는지 살짝 보여주셨을 텐데 11월에는 기편 소식 보내드리고 싶다고 прис Data 다음 경기 힘내요 화이팅 오늘 경기 수고하셨고 앞으로 화이팅 이번 시즌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즌에도 어디에 가든지 제가 곁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